K-리그 2 이중민과 후이즈가 공격을 이끌게 되는 성남FC입니다 성남의 선발은 지난 청주전 가는 세 자리가 변화가 있고요 이 변화는 모두 미드필드 라인만 세 자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원전 경기에 나서는 천안CTFC는 김태현 감독의 팀을 이끌고 있죠 골문을 오늘도 박주원이 지키는군요 그리고 백프라인 김서진과 강영원, 이웅희와 오윤석 2선 공격의 툰가라와 장성재, 이풍범과 이지훈 그리고 투톰에는 모타와 정석화가 출격하는 천안입니다 천안의 선발은 여름이적 시장에 영입된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선발 라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골키퍼의 박주원, 왼쪽이 김서진 선수도 여름이적 시장에 임대로 왔고요 이지훈 선수라던가 또 지난 경기 결승골을 기록한 툰가라 박사 안에서의 집출력이 환창하지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먼 그레 키데레스팅! 이번에는 멀었지만 굉장히 위력적인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힘 빼고 아주 간결한 슈팅을 만들어냈거든요 꾸준한 좋은 성적은 꾸준한 선수경에서 온다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잡았습니다 이번에 스테레스 슈팅까지! 윗공을! 지금은 이지훈 선수가 골키퍼가 나와있는 걸 보고 먼 거리에서 한번 때려봤거든요 최필수 골키퍼는 오늘 경기 2전까지 모두 14경기에서 26골을 실골에 실점했기 때문에 거의 한 경기당 2골 가까운 실점이거든요 안쪽으로 찔러주고 이번엔 왼발 슈팅 걸렸습니다 자, 윤영선의 육탄방어 이렇게 던져주고 왼쪽 측면에 김서진 자, 두 명이 에어쓰는 성남 자, 품력 수비로 자, 지금 오재혁 선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공을 가져가면서 중앙으로 찔러주고 한 바퀴 빙글 뚫었습니다 자, 이풍범 선수가 한번 개인 능력을 한번 보여 봤습니다만 두 번째 승리 걷었을 때 이 성남 홈에서 5월 26일이었습니다 윤재석과 모타의 골로 2대0 승리를 걷었고요 정석파의 코너킥 머리까지 연결이 빗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대쪽 정석파의 코너킥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높게 휘어석합니다 모타의 머리! 잠시 걷어냅니다 지금 두 번 연속 모든 코너킥은 모타를 향했습니다 네, 높이가 있는 모타 선수를 더욱더 좀 타이트하게 좀 몸을, 가슴에 안고 좀 헤더를 좀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끔 대인방을 더욱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석파의 코너킥 높게 갑니다 뒷중에! 다시 한번 모타! 두 선수가 뒤엉켰고 이용희 선수는 올 시즌에 22경기에 나서 또 도웅 한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찔러서고요 패스 연결 오재혁 아, 열렸습니다 오우! 네 너무나 정직하게 이번에는 굴키퍼 정면입니다 확실하게 오늘 오재혁 선수는 김혜은 감독 대행으로부터 특별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아요 네 외곽으로 벌려놓고 신재헌이 다시 한번 크로스를 올려주는데요 낮은 크로스 잡아놨어요 두 달에 왼발 킹! 골땡! 그리고 고전합니다 자, 오재혁 선수가 이런 역할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터졌습니다 네, 이게 클리어한다는 게 오재혁 밖에서 떨어졌고요 아, 수비 한 차례 좀 반에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좀 골대를 때렸고 일단 선수들이 자신감 얻는 데에서 많은 이야기를 좀 했을 것 같고요 네 신재헌이 공격하였습니다 앞에는 튼가라 신재헌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 돌파 시도 아, 좋아요, 튼가 좋아요 신재헌, 좋아요 뒤쪽으로 잘 패스 연결 자, 왼쪽 측면 이번에는 박지원을 보고 한 방에 길게 패스 연결 자, 두 명에서 오, 지금 치열한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자, 이겨냈습니다 밀고 들어가면 박지원, 박지원 먼 거리 그대로 오른발 자, 지금은 두 명이 엄청난 몸싸움이 있었거든요 네 박지원 선수가 실전 경험이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신재헌이 운전적으로 길게 공을 던져줍니다 바운드된 공 일단 가슴 잡고 높게 뛰어놨습니다 신재헌 두 명의 협력 수비 신재헌 일단 코너킥을 만들어내는 신재헌입니다 네 전방으로 길게 던져 놓습니다 모타의 머리 뒤쪽에 튼가라 가슴으로 접어놓고 잘 봤어요 이품범이 한 번에 걸려놓습니다 자, 빨리 가야죠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는 차안의 공격 자, 정석화 그리고 정석화 연결됐습니다 자,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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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타가 해결합니다 1대5를 앞서나가는 천원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정석화기 잘 연결했고요 자, 패스앤드고 자, 이지훈의 슈팅이 1차적으로 막히긴 했지만 자, 대기하고 있던 모타 선수가 가볍게 오른발로 좀 밀어넣습니다 조금 더 전진팽 앞쪽에는 박지원 오, 잘 들어왔어요 박스 한쪽 자, 연결되는 상황이 없고 자, 달려가는 오디역을 뒤쪽에서 끌어당기면 이번에는 옐로파드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고는 상승세 선수가 좀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갈지 오른발로 문전쪽으로 강하게 펀칭! 그리고 다시 한번 슈팅! 고! 후이즈의 독점골이 터집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전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득적인 동점골을 만드는 성남입니다 네, 아주 싸이 펀칭하긴 했지만 박스 밖에 자리 잡던 구본철이 오른발 슈팅이 그대로 가운더리 자리 잡던 휴즈, 휴즈 선수도 방향을 잘 돌려놓으면서 득점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윤영선 주장이 천천히 걸어오니까 자리 지키고 있어라, 얘기 듣고 있다. 김영수 심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오른발로 올라가거든요. 휴즈의 오른손일까요? 휴즈 선수의 위치를 본다면, 오프사이드 여부를 좀... 지금 상황에서의 오프사이드는 아닌 것 같고. 전 과정에서 지금 박정원 골키퍼가 나오면서 펀칭했었던 이 상황 속에서의 위치 선정이... 맞습니다. 네, 오프사이드 여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 완료. 네. 골로 인정이 됐고, 휴즈의 득점 인정으로 휴즈는 곧골을 기록하게 되는 휴즈입니다. 네,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을 VRC과 소통 이후에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휴즈의 동점골과 동시에 휴즈이 울렸고, 전반전 마무리, 양 팀은 한 골씩 주고받으며,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김혜훈 감독 대행이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두 장의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김은민 선수와 지금 코레아 선수가 경기 투입이 됐거든요. 다시 한 번 왼쪽에서 박광일, 문전철과 강의 투자입니다! 거의 뭐 슈팅을... 다깝게 지금 연결이 됐고요. 천안의 못다. 힐 패스. 오른쪽 측면 공간을 열어놓고, 오른쪽 측면에 빠져있는 이지훈. 공과 상관없는 지점에 한 선수가 쓰러져있고, 또 한 선수가 쓰러져요. 공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공과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충돌 장면을 놓쳤거든요. 자, 여기서는... 두 번째는 못다 선수와 충돌이 있었던 성남의 한 선수인데, 아크 정면에 쓰러져 있거든요. 네, 지금도 김영수 씨도 경기를 지금 멈춰뒀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오른손에 지금, 카드가 나오네요. 오른발 보너킹이 높게 올라갑니다. 핸다! 청렬! 머리까지, 윤영선의 머리까지는 잘 연결이 됐는데, 너무 정직하게 맞았어요. 양 팀 손들이 좀 후반전에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돌아 들어갔던 윤영선의 머리에 연결이 됐는데, 정직하게. 박지원 선수의 가슴 쪽으로 향했고. 이번엔 왼쪽 측면에, 코레아! 네, 과감하게 좀 해봐야죠, 코레아. 네. 자, 뒷다리로 성큼성큼 왼발로 크로스 낮게 올려주는데. 맞고, 굴좀. 자, 살았어요. 미끄러져요. 땅을 칩니다. 자, 잘 뺏어냈고요. 마지막 골 차단됩니다. 자, 이중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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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골키퍼가 오우. 네. 거샷 볼 끄리는 성남이고요. 오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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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리블 계속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가고, 오재혁 마지막에 살짝 밀렸고, 변환치킥! 오우, 찍었어요! 자, 지금은 김영수 중심이 찍었어요, 바로. 오윤석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김영수 중 피켓이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에는 이웅이 뒤쪽에 오윤석. 자, 뒤쪽에 쫓아가던 이 오윤석이 박스 안쪽에서 바로 이 장면인데. 과연 김영수 심판. 오, 찍었네요. 자, 그대로 찍었습니다. 그러면 원심이 유지가 됐어요. 시동을 걸고 호이주 달려가면서. 호이주. 1대1. 오우. 득점입니다. 자, 뒤로 끓이는 성남이 오늘 경기를 2대1로 트집을 넣습니다. 오재혁 선수가 만들었던 패스킥을 끝까지 골키퍼 타임을 완벽하게 좀 뺏어냈고요. 맞습니다. 자, 스텝으로 끝까지 눈을 마주친 이 위에 움직임을 먼저 골키퍼가 가져가다 보니까 중앙으로 가볍게 인사이드로 밀으면서 멀티콕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져 있는데, 후위즈는 골키퍼의 움직임을 다 읽고 나서 슈팅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들 끝에는. 장성재가 아니라 우위즈는. 장성재 선수는. 이득필드 선생님은 계속해서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공격. 왼쪽 측면으로 반대전환. 코레아. 일단 공살려내고 1대1. 1대3도 과감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10봉. 자, 지금도 결단이 좋았죠. 지금 성남이 슈팅이나 이런 장면들이 많이 이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코레아. 자, 오늘은 좀 자신감이 붙어있어요. 자, 개인 능력으로 벗겨냈고. 그대로 오른바 슈팅! 돌아서면서 가마첨 자신을 해봤던 이중민의 감천은 덜 감겼습니다. 이번에 코레아가 내려갔습니다만 이중민. 공 가져가고 오재혁. 왼쪽 측면에 코레아하고 활발하게 공격 승계. 코레아. 자, 오늘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코레아. 코레아. 박스 한쪽 밀고 들어간 거. 코레아. 코레아. 코렉이 연결. 후반전 박막인의 세 번째, 왼쪽 코너킹. 반대쪽 길게 찔러주고. 살아있어요. 벗겨놓고. 오른바 슈팅! 다시 한 번. 여전히 공은 살아있습니다. 띄워주고. 반대쪽에 코레아 가슴. 코레아, 코레아! 어른바 위력 깔아져요. 못다의 슈팅이 좋았습니다. 자 이 세트핏 상황에서 이 성남의 공격이 상당히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가슴으로 못따는 잘 제쳤거든요. 맞습니다. 장성재가 왼쪽 측면. 이번에는 정말르게 한 모습 들어갔듯. 따로콜! 자 지금 예상치 못한 득점이 달랐는데 정관합니다. 날카롭게 자 왼발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자 지금은 아주 재채있게 골키퍼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오른발로 살짝 오버슈팅으로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는 툰가라. 자 수원 삼성에서 그렇게 답답하게 터지지 않았던 툰가라의 득점이 유니폼을 갈아입자마자 지금 매경기 터지게 울리네요. 자 일단 공 살아있고 크로스까지 밀어냅니다. 가슴으로 잡아놓고 자 두 선수가 엉키면서 이번에는 스스리 올렸는데 자 지금 경합 과정에서 늦게 들어가면 크리스에게 파울을 범하고 말았던 전환이었습니다. 자 크리스 선수가 부상이 계속 심해졌다면 자 상남으로서도 교체 카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대로 교체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불편함을 부여고 있는 크리스입니다. 분명히 공격수가 남아있으면서 2대의 상황이 되고 있고요. 반대쪽 박스 단쪽 해동 골대! 그리고 머리 와 살아있고요. 그대로 오른발 슈팅까지! 자 막고 굴절이 됐는데 아군에 못 막고 굴절이 됐습니다. 날카로운 코너킥이 이풍범의 오른발 끝에서 뒤쪽에 자리 잡던 강용훈. 자 모리로서 슈팅 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또 골대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오지역에 찔러주고 푸이지에 이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간을 좀 지체하면서 공을 뺏겼고 협력수비로 공을 따냈던 천안. 그리고 그 이후에는 푸이지의 파울. 빠르게 공격정기. 잘 연결됐어요 명준재. 명준재가 중앙에 못다 못다 못다. 파이팅! 잡아놓고 때려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못다가 좀 급했네요. 주발이 왼발인 못다 선수에게 잘 줬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게 이제 왼발 인사이드에 정확하게 맞지 못했네요. 자 못다에게 공간을 내주기 위해서는 천안 선수는 더욱 부지런하게 움직이겠고요. 코너킥 휘어져갑니다. 반대방향 길게 못다의 헤더! 자 예상됐던 것처럼 못다 쪽으로 헤더가 만들어졌고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은 또 김주현 선수와의 경합이 있었기 때문에 아 두 선수가 신경전을 살짝 좀 도착했어요. 이렇게 후반 막판 이 습도가 높은 날씨에 뛰게 되면은 아우 김영수가 지금 유니폼을 계속 붙잡고 아는 가겠다. 가지 못하게끔 김영수 심판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박광희 선수가 심판이 보지 못하게 숨어서 김태현 감독은 경고를 왜 주지 않느냐 경고를 각오하고 파울을 했지만 우리 경고가 돌아온 건 김태현 감독이었습니다. 발 부상 때문에 많이 뛸 수 없는 상황 운전 빡사했죠. 해당까지 연결! 먼저 통달아! 공과 동시에 이제 달려들겠죠. 자 박크 안쪽 문서쪽으로 붙여줍니다! 발문쪽으로 감기다보니까 자 박존 골키퍼도 한 번에 잡기는 어려웠고요. 다운드된 공 어렵게 발등과 발가락에 부상이 있는 프리스 교체 카드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심판의 휘슬 오늘 경계 이렇게 마무리! 양 팀은 두 골씩 주고받는 난타전을 펼친 끝에 송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잘됬을 거랍니다. 감사합니다.